선지팩 많이 분량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서는 도장만 많이 받으면 될까요? 수고합니다! 한강리 게이트볼 선수팀. 혹시 그 회장님은 도장 같은 거 잘 찍읍니까? 나 도장은 잘 못 찍는데. 그래 봐. 오늘 한번 잘 찍어봅시다 이거. 별거는 아닙니다만은 이 뒤에. 어 안 눌러. 됐어 됐어. 아이고 이거 잘 찍었구나. 아이고 시그. 아이고 회장님이 도장을 잘 찍는 회장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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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회장님 저 선물을 좀 준비해 왔잖아요. 구승팀 준우승팀. 저도 준우승.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고치에 회장님이 해설하고 방송하듯이 행에 제1회 제주 MBC 소감 수답의 게이트볼 대회를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여기 다섯 분. 여기도 다섯 분.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팀이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젊은 선수가 좀 자주 옵니다. 어디가 젊은 선수고 어디가. 어디가 젊은 선수. 어디가 젊은 선수. 다 코찍이 보이는 듯. 그러니까. 원수준에서. 여기 70대 대 80대. 아 여기 70대 대 80대. 아 그게 그 안에서도 저 장년하고 노인들이 갈리는 것과. 잘난 함수다. 이야. 한남 777. 화이팅. 활발하게 살아가자. 한남 활발 화이팅. 제1회 제주 MBC 소감 수납의 한남리 게이트볼 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해설 겸 심판까지 봐주시게. 우리 국제 심판으로 임명되신 우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회가 어떻게 해서 유치하게 된 겁니까? 아 이거 갑자기. 갑자기 완. 네. 갑자기 소식 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전부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고맙고 계신갑니다. 네. 오늘 대회 777팀과 88팀. 지금 우승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77팀이 실력은 좋습니다마는. 88팀이 원래 틈목이 좋아서. 88하니까. 네. 우승은 88팀으로 돌아가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생각은 88팀은 또 팔팔하게 잘해가지고 88팀이 우승할 것이다. 하하하하. 여기만 하면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볼. 1번. 1번 게이트볼 통과 못했습니다. 2번. 유일한 여성 선수 1명입니다. 여성 선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잘합니까? 오늘 처음으로 게이트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세계 국제대회를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또 주장입니다. 칠칠팀 주장. 칠칠팀 주장. 자. 이야. 저걸 마쳐버렸어. 88팀이 파이팅 좀 해야겠습니다. 아, 또 5번 차례가 또 왔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예. 한 번 이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위엔 평화. 오늘 대단한 우리 5번 선수의 활력을 보고 계십니다. 1번 16, 17. 17. 17. 17. 17. 17이 승깁니다. 아, 77팀에서 빨리 조조로 가시죠. 네, 오늘 어마어마한 활력을 보이시는 우리 주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형님들이라고 하면서 조금 봐줄 듯도 한데. 아, 이것도. 봐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 이것도 어쨌든 경기니까. 아, 스포츠니까. 네, 우선 우승을 해고 봐야 하니까. 우선은 해고 봐야 하니까. 양보는 없습니다. 양보 없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형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아, 죄송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실력으로 이긴 거니까. 아, 당당합니다. 아, 당당합니다. 미안할 건 없다. 아, 뭐 정정상생이 이겼기 때문에 미안할 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잘하니까 이기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끝나기는 막걸리 혼자 먹으면 웃어보면 그만인 거니. 맞지? 야, 오늘 어떤 재미, 즐거워 수가. 예. 예, 예. 그러면 일단 시상식으로 확인하세요. 시상식에. 우승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은메달 88팀 축하드립니다. 88 화이팅. 화이팅. 오늘 MVP. MVP는 누가 되겠습니까? MVP. MVP던 실질 주장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10번 선수가 오늘의 MVP를 처지했습니다. 이야. 제주도에서 이거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네. MBC, MBC 거. 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재미 있었다 생각되면 찍으시고 재미 얻었다 하면. 찍지 마시고. 아무거나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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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12, 13, 12, 15. 19장을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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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